평화롭게 갔다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아래 미쳐버린 날님 만원 기부 후원 감사합니다 아래 풀링 고마워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아 너무 공기같이 왔어 친구가 어쨌든 여러분들 몬스럼 다시 한번 공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템이 세상 좋아왔는데 말이야 최성형님 어서와요 내가 이래서 유령을 싫어해요 너무 조용히 와 이 자식이 음 파우스님 어서와요 그니까 헬기 열쇠가 요즘 잘 아실 때가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이번판 템이 좋았는데 이렇게 됐다니 너무 아쉽네요 기름통 이게 펌프가 안뜨냐 다이어트 포기 안했는데 저 다이어트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겨우 삼겹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거aves 지금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서오세요 안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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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5층, 4층 괜찮아요. 그 살 안 찌는 방법대로 먹었으니까 살 안 쪘어요.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노칼로리라는 그런 마인드로 먹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또 꼭꼭 씹어 먹었어요. 여러분. 꼭꼭 씹어 먹으면요. 살 안 쪄요. 거의 나 소처럼 먹었어. 김근왕님 어서와요. 설마 야채랑 같이 먹어서 살 안 찐다는 말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겹살이 살이 왜 안 찌냐면요. 고기잖아요. 고기는 원래 살 안 쪄요. 아 머리 자를 겁니다. 내일. 기다려주세요. 이 사운드는 괴물의 사운드가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알았지? 여기서 흠 흠 음 경수님 어서와요 흠 별새 찾았고 좋아요 쏘쏘해 쏘쏘해 괜찮아 괜찮아 음 권진이 형님 어서오세요 흠 활기템도 다 찾았고 음 제로님 어서오세요 음 이 형님 어서와요 아까 인사 3번 이상 했다가 블랙 당하신 분 계십니다 이 형님 음 음 박병현님 어서와요 이제는 배터리 펌프 하늘님 어서오세요 궁냥님 어서오세요 백종원님 어서와요 경기템도 한스님 어서오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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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아 우리 개맛살님 아 또 주문과사입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해주시구 소화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로도 후원해도 저렇게 보입니다. 아 여기 딱 펌프 나와줬으면 가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 아우 새우님 또 2천원 감사합니다. 프로링 고마워요. 이제 템은 다 모았어요. 템은 다 모았고 없는 템이라고 해봤자 퓨즈 하나거든요. 이제 퓨즈 하나만 다 모으면 지금 10분 안에 여러분들 모든 템을 다 모은 겁니다. 제가 지금 아예 설치해놨네. 퓨즈가 하나 안 나와가지고 퓨즈가 하나 안 나와가지고 퓨즈다 나이스 다 모았다 아.. 김혜린님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잠수함 모았고요 헬기 모았고요 보트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몬스룸 가장 빨리 깬거 2분 것입니다 1,000원으로 인사하면 반드시 받아준다죠 콩냥님 아 우리 아지맨님 어서오세요 우리 한찬우님 어서오세요 인형님 한스님 어서오세요 나이스 좋습니다 헬기엔님도 다 엔딩 받고요 언제나의 공포게임 마스터 공략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트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기도 했고요 공공기차님 어서오세요 공공기차님 어서오세요 랄라루님 어서오세요 스승님님 어서오시고요 공공기차님 어서오세요 오토 엔딩 몰려워요 오토 엔딩 몰려고요 고토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오토 엔딩 몰려뭐요 오토 엔딩 몰려고요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